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긴 얼굴 중에서 이마가 넓고 뒤로 경사져 있는 이마에 이마축소수술을 통해서 긴 얼굴을 교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상 중 하 중에 중안부 중안부라고 하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안면부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박현 성형외과 블로그 글을 빠짐없이 읽고 있는 레이싱모델 블라블라 입니다 눈과 입 사이 길이가 길어서 얼굴 중안부 축소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약간 주걱턱이어서 6년 전에 신사동의 모 치과에서 양학수술을 했는데요 요번에 음반 진행을 하느라고 사진을 찍는데 얼굴이 넘 길게 나오네요 소속사에서는 인중이 길다고 해서 인중축소를 하라고 하는데 인중축소 부작용으로 흉터가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레이싱 모델이라 남들 앞에 얼굴을 많이 드러내서 인중축소 흉터가 남으면 안되거든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가로길이 세로길이 비율에서 동양인은 가로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세로길이는 1.3이고 서양인은 가로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세로길이는 1.5로 동양인으로 친다면 다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눈이 어디 있느냐 코가 어디 있느냐 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1대 1.5 비율이 긴 얼굴이 되기도 하고 또 갸름한 얼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목구비 중에서 이 입의 위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눈과 가깝냐 눈과 뭔가에 따라서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요 이 얼굴 중안부의 길이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보십니다만 참 그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에 눈과 입 사이 거리와 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난 눈과 입 사이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목구비 위치 비율을 간과하고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눈 크고 코 높고 얼굴 갸름한데 예쁜게 아니고 강남성계 얼굴 비율이 되가지고 좀 이상한 예쁘지 않는 중안부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얼굴 중안부는 눈에서부터 윗입술까지의 길이인데 이 길이는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의 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안부가 긴데 코가 길면 일명 말쌍 얼굴이 되겠고 코는 짧은데 인중이 길면 인중이 긴 얼굴로 돼서 이 하관 쪽이 좀 커 보이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중안부 긴 얼굴 중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